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hab 전혀 뭐 시장 생일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대기실입니다. 원래 대기실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참 시끄럽고 옷 괜찮죠? 네 할래요? 벌로야! 벌로야 이거! 벌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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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! 왜요? 우선 오빠 스케줄 봐 벌로야 짜잔! 대박이죠? 벌로야! 일단 무대에서 아까 드라이크 난리 났어 벌로야! 믿고 있는 이 옷을 위험하사 아 나 스케줄 진짜 어떡해 형? 나 맨날 똑같은데 오늘 바꿔야 나? 이리 막 서있어 저는 이렇게 너 똑같으니까 아 어떡해 진짜 귀여운 거 못하는데 참 참 형 귀여운 거 잘하잖아 어떻게 할까? 어? 이리 갈까? 썩 큐 우리 옆에 남은 파이크 이거 안 해 그거 입는다고? 어? 벌로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하하 벌로야 벤 벤 뭐 신고 하려고 하지 마 너도 귀엽다 너는 신고 하려고 하지 마 아니 너는 귀엽잖아 귀엽지 않지? 귀여우니까 귀여워 귀여워 안경을 튕기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저 택시예요? 아니 저 귀여워요? 저 잘생겼어요? 저 멋있어요? 저 하나 하나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 저 그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 키스를 남겨줄게 다들 귀엽다고 하면 해야지 내가 키스 날릴게 리얼 갓 세븐 자 잭슨 너무 섹시해 잭슨 서미 누나 시작 진짜? 아 니네 그릇 비치마 네 아 참 어? 여기 조명빨이 잘 맞는데 여기? 또 표정 표정 잭슨 표정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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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미야옹 최대한 늦게 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터프하게 시작 미야 미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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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젠틀만하게 미야옹 아니 미야옹 난 이렇게 젠틀하게? 오케이 시작 미야옹 미야옹 눈썹이 움직이지? 시작 미야옹 미야옹 재빚 미야옹 만 나 미야옹 미야옹 자 마지막으로 니 아까 увати 피라고 말해서 니 아까 MBC에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죠? 어른스러워진 거죠? 네 김치를 푹 늙은 거지 네 아 벌써 2년 전이에요 네 저희도 벌써 어느덧 3년차 단수가 됐고 하지만 갓세븐으로서는 저희 아직 1월 16일에 데뷔한 갓세븐입니다 갓김치 같은 그래서 갓세븐입니다 이런 개그 좋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울다라가 어? 오늘 스윙을 잘 안 깎으셨네요? 스윙을 올라오셔서 아 이런 걸 네 익스트림 클로즈가 보자 살짝 그 살짝 살짝 스윙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되신 거죠? 아 오늘 손에서 그냥 안 자르고 나왔어요 팔이 정말 아프지만 우리 팬분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니까 우리가 직접 찍는 그 셀프카메라를 좋아하시니까 아님 여러분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니까 예 혹시 갓세븐이신가요? 아 네 안녕하세요 어 골드체인 고aines C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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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디 씨디입니다. 닉네임이 씨디. 디디입니다. 우리 다 했는데 두 명 이리 와봐요. 고양이 컨셉인데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. 어떻게 해야지? 귀여운 고양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섹시한 고양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귀여운 고양이 시작 막혀 한번 해봐야죠. 큐트캣 해줘야 되세요. 눈에 깨어리캠 아니야? 깨어리캠. 답도해주세요. 파이트.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귀여워하셨고 무슨 생각을 해? 놀아 놀아. 뭐? 네. 멘션을 단장부터 팬분들이 진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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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였다는 멘션. 이제 안 하더라고요. 드디어 얘기하는 영재 센스. 이제 하셨나요? 저의 센스. 오늘 뭐 했어? 어 좀 재밌는 것 좀 이것까지 보여줄게. 어떤 분이 내가 선민을 말하는 건데 내가 인증샷. 기록 기록. 여기서 이거 필요 없고요. 필요 없고요. 필요 없고요.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.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어.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. 최고지 이게. 지금 얘가 날 보고 화난 거예요. 음. 딱 싸먹자. 나도 생각했는데. 몇 개 걸래? 내가 버려 버려 버려. 아니. 이때. 오리? 어. 이게 오리. 오리가 없지? 너무 많으니까. 한. 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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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제가 또. 또. 왕년에 또. 한 닥치 치게 했거든요. 야. 오빠는 또 따라와. 오빠. 닥치만 안 나. 이런 거 졌어. 리. 얼. 가. 세.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좋아 보이죠? 핑크색 배경이랑 같이. 막내 같은 거. 막내 같은 거. 막내 같지 않은 막내. 왜. 형 원래 얼굴 다 같지. 페이스도 되게. 그냥 내가 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. 아크 형이랑 오늘 파스타 먹었어요. 네. 맛있게 먹었어? 네. 맛있게 먹었어? 진짜. 잠깐만요. 지나갈게요. 여기 뒤에서 지나가는 데인데. 자료 좀 지나갈게요. 진짜 오랜만에 파스타 먹었어요. 네. 맛있었어. 알죠. 저 여기 무파지 먹었어요. 무파게지. 그냥. 진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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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붙으면 아파서. 뭐라. 아니야. 너 버섯. 버섯 같아. 너 팬들 캡처하는 거 봤어? 버섯 좋아. 버섯. 버섯 김경이로 했어. 아 버섯 좋아. 아 버섯 좋아. 아 버섯 좋아. 아 버섯 좋아. 좋아. 내가 해줄게. 내가 해줄게. 아 버섯 머리가 좋아. 네. 앞에 모여야지. 아 맞아. 그쵸? 세민 학생. 네. 오늘 파스타 먹었어. 오 진짜 오랜만에 밀가루. 지금. 그 다음에. 펜션에서 부릅시다. 편지를. 편지를. 보고 싶지. 오늘 보여줘봐. 아 없어요. 아니야. 괜찮아. 더 해줘도 돼. 아직 안 돼. 그냥 보여줘.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너? 앗. 저를 지금? 무대에. 조그맨. 수작업자들. 영재의 수작업. 손수. 작업. 왜 이렇게 없지? 어 역시. 컴 앤 게릿. 아 컴 앤 게릿! 맥쳤어. 영재가 맥쳤습니다. 컴 앤 게릿. 이 곳이 어떻게 되요? 메지부 외쳤습니다 가스브 이거 내 것 같아 빠이 내가 맨날 했었는데 아 안 이쁘게 붙였어 렌트 한 3,4개 추가 여기다 다 붙여야지 어? 이것도 내 건데 낙회? 낙회? 낙회 많네. 이거 그냥 탁 셀카 올릴 때.. 괜찮으세요? 아 닥지? 저는 지금 사진 올리고 있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아직 제 천사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잭슨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진짜 뭔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다른 사람 뭐 많이 했어요?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안 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로 제대로 한 번을 한 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티 안 하려고 옆에 사람한테 잘 부탁할 거예요. 페이크 페이크. 정우 형, 여기 서실까요? 네? 네? 네가 내가 많이 도냐? 네, 아니 아니요. 와, 많이 도냐? 네. 네. 아, 그냥 형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. 그냥 너무 많이 도와주지 않나? 네. 너무 많이 도와주지 않나? 아, 너무. 진짜. 아까 뮤직비디오 보더라고. 아까 뮤직비디오 보더라고. 아까 뮤직비디오 보더라고. 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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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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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귀여운 거 잘해. 형, 귀여운 거 잘해. 귀신이 나 귀여운 거 잘해. 마이. 이거 어디 있어? 우리 베이비 뱅뱅. 이것은 Real Gas 7. 나 한번 털어봐. 배치지마. 야, 배치지마. 자식이 떨어지기. 와봐, 와봐. 이거 안생겼어. 이거 안생겼어. 지금 안생겼어. 자꾸 틀어놔서. I know you want me. 형, 이제 귀여운 척. 근데. 모니터링해요? 아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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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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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ippah. 아아. 아 아아.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되게 좋다 이거 어제 편집할거죠? 카메라 어떻게 흔드니? 형님 진짜 이쁘다 팬들이 송금공기를 계속 원하시더라고요 일단 찍어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니 더 만들어서 더 멋지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예전에 비해 좀 덜 넣어요. 예전에는 좀 운동하던 시점이 있었어요. 크진 않더라도 되게 짜릿짜릿하게 다 갈라져 있어서 지금 좀 부끄럽습니다. 여러분들 내 생각인데 팬들이 너무 야해. 머리에 너무 야한 생각이 가득 찼어. 그래요? 계속 뭐 볶음 공개해달라 이봐. 그래요 우리 아까 세 분들. 우리 볶음 만들어서 만들어야지. 나 찍었어. 여기서. 지금 가르쳐주세요. 지금 가르쳐주세요. 지금 가르쳐주세요. 지금 가르쳐주세요. 언제까지 그렇게 돼서 도망다닐래. 아. 아. 에이. 이렇게 왔습니다. 지같이 하잖아요. 이렇게 왔어요. 에이. 다 안 잡고 슬겨. 이거. 이거. 지같이. 코드 어디 있어요? 아 놀라줘야 돼. 가늠. 야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프로젝트입니다. 와아아아! 이게 뭐야 엇 self-made. 이번엔 네 번째 라울드에